안녕하세요. 효초입니다. 혹시 위장이 아파서 고생하고 계신가요? 담배 피시나요? 술 마시나요? 자,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담배 끊으세요. 두 번째로 술 끊으세요. 세 번째로 양배추 즙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술 보래였습니다. 술을 여기까지 먹고 주머니 4개, 앞주머니 2개, 뒷주머니 2개, 술병을 꽂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담배 하루에 두각씩 피웠습니다. 위장이 좋지 않은 가족력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잘못 살아온 인생도 있는 겁니다. 가족력 50%, 제가 잘못 살아온, 제 위장에 고통을 준 그 죄의 대가가 50%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장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지금 당장 담배 끊고 술을 끊어보세요. 그러면 위장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에 양배추 즙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술 대신에 양배추 한잔 하시죠. 여러분들은 위장병 때문에 고생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같은 경우는 20대 후반에 위장병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커피 한잔 못 먹고 신김치 한 조각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스물스물 위에서 올라오고 가슴이 통증이 느껴지고 밤에 몇 번씩을 깼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갔습니다. 내시경을 하자고 해서 내시경을 했는데요. 간단한 위험이네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약을 3일 치를 주셨습니다. 약을 받아와서 3일 동안 먹으니까 위장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약이 딱 떨어지자마자 2, 3일 뒤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을 찾아갔지요. 또다시 2, 3일 거 약을 주십니다. 다시 와서 2, 3일 약을 먹었습니다. 정확히 약이 떨어지고 2, 3일이 흐르면 또다시 저의 위장은 난리를 칩니다. 밤에도 고통을 주고 낮에도 고통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약국에서 짜먹는 갤 같은 그런 하나씩 짜먹는 약을 사다 놓고 늘상 먹었습니다. 먹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먹고 나면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지요. 제가 이번에는 약을 한 달 거를 주세요. 받으라고 먹었습니다. 한 달 거 다 먹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상태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김치 얼마나 맛있습니까? 김밥에 신김치 척척 얹어서 먹으면 정말로 그같이 밥맛을 돋우는 건 없잖아요. 밥 먹고 커피 한 잔. 편안히 쉬면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 하는 거. 제가 20대 30대에는 그 편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혹시 위장병으로 고생을 한 사람이 있는가? 있었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있었고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 큰 누나가 위암으로 위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께서 위 전 단계에서 또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야 느끼게 된 거죠. 아 나에게 위장병에 대한 가족력이 있구나. 이 암이 나에게도 생길 수가 있구나. 그거를 제가 느끼고는 아 이거는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 스스로가 내 면역을 높이고 내 몸을 바꿔야 되겠다. 위장의 근본을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몸에 면역을 살려주고 위장의 근본을 높여주는 양배추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술과 담배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먹고 왔는데 아내가 양배추즙 한 컵을 짜주는 거예요. 그런데 해장국 먹은 것보다 그렇게 속이 편한 겁니다. 알싸했던 소주를 먹어서 알싸했던 위가 싹 가라앉는 거예요. 아 이거다. 그때부터 제가 하루에 3번씩 양배추즙을 짜 먹었습니다. 한 번 먹을 때 100cc 공복에 하루에 3번을 짜 먹었습니다. 한 달을 먹으니까요. 미가 편해지는 거예요. 김치를 먹었습니다. 밥 먹고 밥 먹고 커피를 마셨어요. 그렇게 먹고 싶었던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먹고 싶었던 신김치를 내가 마음껏 먹었습니다. 이런 환희가 어딨습니까? 이 양배추 정말로 기가 막혔어요. 저에게는 제 위장에는 이 양배추가 명약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하루에 3번씩 100cc씩 공복에 1년을 짜 먹었습니다. 제 아내가 짜댔어요. 그 무거운 거 양배추 방에 3개씩 들어있는 거 손으로 들고 날르면서 매일같이 제 아내가 양배추즙을 짜줬어요. 짜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먹을 양만 짜서 1년 동안 3번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 아주 편해지더라구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하루에 150cc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1컵씩 공복에 아침에 먹었습니다. 5년을 그렇게 제가 먹었어요. 제 아내가 5년 동안을 양배추즙을 짜 냈습니다. 제 아내가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양배추 농민들이 저한테 상을 줘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 몸을 짜면 아마도 양배추즙이 수십통은 나올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담 삼아서 그래서 지금도 저는 종이컵으로 한 컵씩 바로에 한 번씩 양배추즙을 먹습니다. 가족력으로 받은 비장병은 양배추즙이 파괄했습니다. 제 이외에는 양배추가 영약이었고 양배추즙이 영약이었습니다. 양배추는 쪄서 먹고 그 다음에 샐러드로 먹기도 하고 생으로도 먹었습니다. 저의 사례를 말고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50년 이상을 하루에 3번씩 많게는 4번씩 이장약을 달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장모님을 모셔다가 일주일 동안 양배추즙을 하루에 3번씩 짜드렸습니다. 이틀을 드시고 약 3번 먹던 것을 한 번 드시더라구요. 4일째 되니까 약을 드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동안에 약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양배추즙만 하루에 3번을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께 녹즙기를 하나 사드렸습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양배추를 쭉 짜서 드시더라구요. 장모님께서 하시는 말 고맙네 신섭아 양배추 먹으니까 약을 먹지 않아도 돼 폭이 너무 편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배추 먹는 법 중에 위장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생즙을 짜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양배추 즙을 짤 때는 이 가운데 심지를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가운데 심지에는 이파리보다도 더 비타민 유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장병 치료에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양배추 쪄서 많이 드시고 그리고 간식으로 다른 것 드시지 마시고 양배추 잘라서 드시기 바랍니다. 대장에 관련된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이 양배추가 또 탁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예민한 대장을 가지고 계세요. 저 역시도 화장실 가면 뻥뻥 하는 예민한 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예쁘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옵니다. 양배추 양배추가 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양배추를 드시면서 집에서 만든 요구르트 아니면 시중에서 사도 괜찮습니다. 요구르트를 같이 드세요. 그러면 내장에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양배추는 위에 좋은 음식입니다. 사용하고 나면 밀봉을 잘 해서 드시면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양배추는 쪄서도 먹습니다. 농약을 제거하면서 찌는 방법이 제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잘게 잘라놓고 반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샐러드 해먹어도 좋겠지요. 제가 며칠 전에 영상 올린 올리브당 생강으로 만든 소소입니다. 여기 생강 소소 보이시죠. 11월 4일날 담았으니까 지금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4일째인데요. 지금 발효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닐으로 이중으로 씌워놔서 바늘구멍 각각 한개씩 뜯어놓으면 곰팡이 피지않고 발효가 아주 잘됩니다. 채에 담아 물을 뺍니다. 물기를 해 물기를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